문을 열어봐서 똥이 있어 문을 열어봐서 똥이 있어 도똥시똥이니? 여놈이에요 네 짱이 공격수배 으악! 똥이야! 언니 짱이야 일단 막자 막아 더이상 못해 일단 막고 보자 네 똑바로 봐 저거 어떻게 해 응 응 응 응 우 랄라 우왕필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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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옛적 언니들과 케모에게 몹시 구급받던 그녀 이름 맹도 몸도 착한 신데랄라 어느 날 밤에